이렇게 되는 짬뽕 레코드 긴장이 바짝 될 것 같은데요. 자,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수 공개합니다. 과연 2점 차이를 넘길 수 있을지. 자존심이 걸린 팀 대결. 짬뽕, 짬뽕, 짬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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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도 대박. 왕판도 대박.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. 짬뽕. 맞춰. 와, 왕판도. 감사합니다. 와, 왕판도. 감사합니다. 야, 적극평가단도 93 대 90으로 3점 합치면서. 조엘라 시기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자, 조엘라. 수고하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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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왕판도 조엘라. 스님의 송신. 중간에 두 가지 사망. Cr1차.